강왕 선생님을 기리고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조명하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이 지금 전국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전라도 영광에는 강왕 선생님의 내산서원이 있으며 곳곳에서 많은 문화생들을 길러내시고 요교를 일본으로 전파하시어 문화의 꽃을 피운 우리 강왕 선생님의 정신을 개선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드래곤 드린 예술단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강왕의 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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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